여러분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눈을 3초만 감았다가 떠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람형이에요. 자 오늘 실시간 핫플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실시간 핫플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지금 핫플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한다고 하네요.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 목격 피과해 경험과 인식 등을 조사한다고 또 따끔하게 명시하셨네요. 참여 방법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스템에 학생이 pc나 모바일 등으로 개별 접속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설문에 응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학생은 중복 참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인증번호를 더 입력을 해야 된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 인권 과정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신뢰성이 있는 대책 마련과 해결을 지원을 위해서는 참여자 응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학생 참여를 적극 부탁한다고 학생분들께 또 말씀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가족들도 부탁드립니다. 가족들도 부탁드립니다.